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의 관심전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2월 26일 월요일이구요 오후 5시 33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LX머티리얼즈 다시 한번 좀 볼건데요 자 오늘 간만에 좀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오늘 웨인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장중에 8%까지 상승이 좀 나와줬었는데 자 오후 들어서 주가 살짝 눌렸죠 눌리면서 그래도 이 3만원 구간 회복하면서 4% 상승한 3만 45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우선 지난주 금요일날 올려줬던 영상에서 지금 이 구간 이 하락추세선 맞닿는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자 이 기술적 반등은요 이 프로그램에서 일정한 룰에 의해서 자 어느 정도 하락지점 또 상승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또 매도를도 강하게 누르는 시점이 있는데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반등 흐름 이어졌던 거구요 자 요건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아직 72시간이 안 지나서 지금 2일전으로 뜨는 거구요 이거 금요일날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자 벌써 한 1700명 이상 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시청을 해주셨던 영상인데요 자 제가 제목에 이 구간 무조건 대행을 해야 되고 3개월 확약 물량이 마지막 기회다 놓치면 마이너스 70% 갑니다 요 제목으로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자 중요한 내용만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추세선을 보세요 지금 하락추세선인데 자 일단 바닥구간은 이 구간은 깨지 않고 자 이 노란색 박스권 구간 내에서 계속해서 행보를 하면서 저점을 이때 찍었죠 저점을 찍고 나서 행보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추세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하락추세선 내려오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오늘 자 웨인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프로그램이 일단 매수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나타나는 모습 보여줬구요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가세요 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이 하락추세선 이 선이 맞닿는 이 구간 바로 오늘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제가 올려줬던 영상 내용처럼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모습 오늘 확인을 하셨을 거구요 자 밑에 요거는 프로그램 매매 인데요 자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은 기간과 웨인이 일정한 룰에 의해서 어느 특정 구간이 왔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하는데 오늘 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오늘은 웨인에서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간 걸로 확인이 좀 되는데요 자 투자잘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오늘 웨인이 좀 많이 샀죠 자 개인은 오늘 또 팔았습니다 자 반등 구간에서 이런 자리에서 좀 털리면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상 반등 했을 때 최소 요 구간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이 37,000원 구간이에요 이 구간까지는 최소한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3월 달에 기간 의무확약 물량 113만 주가 또 나오는데요 지금 이 113만 주가 나오는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좀 중요한 부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위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구요 자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3월 12일날 113만 주 기간 의무확약 물량 3개월째 나오는 거 이걸 다 체크해 주시구요 자 작년에 처음 의무확약 물량이 나올 때가 이때였죠 12월 27일날 이때 15일자 기간 의무확약 물량이 무려 43만 주가 나왔어요 그쵸? 자 이때 43만 주 나올 때 주가 쭉 눌렸죠 그래서 누가 받아갔어요? 자 개인들이 다 받아갔어요 왜 받아갔을까요? 자 최근에 상장 후에 급상승 나왔잖아요 주가가 다시 한 번 올라갈 거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개인들이 다 받아간 거예요 자 그리고 주가 쭉 눌렸죠 자 그리고 이때 1월 12일날 1개월 기간 의무확약 물량 103만 주가 나옵니다 그쵸? 자 이때도 누가 받아갔어요? 개인들이 다 받아갔어요 왜? 주가가 다시 한 번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 이미 두 번 당했죠 그쵸? 두 번이나 그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어요? 쭉 눌렸죠? 바닥 찍었죠? 다시 한 번 반등 나오긴 했지만 옆으로 쭉 행보하는 이 시점인데 자 이때 이 자리에서 주가가 변동 없이 지금 계속 하락 추세 바닥 찍고 나서 행보하고 있는 그 자리잖아요 자 이 자리에서 자 그럼 3월 12일날 기간 의무확약물 103만 주 나오면은 개인이 사나요? 절대 안 사죠 자 이미 지금 이 자리에 다 물려 있잖아요 이때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 이번에도 소울까요? 이때도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쭉 빠지면서 밀렸어요 다시 한 번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했는데 또 눌렸죠 이제 기대감이란 게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많이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얘네가 아무래도 얘네 일단 평달가가 6,000원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금 팔아도 5배 수익인데 그쵸 지금 형 구간에서 3만원 구간에서 그럼 주가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113만 주 물량이 나오면은 개인들이 달려들까요? 안 사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형 구간이 자 이 하락 추세에서 맞닿는 이 구간에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이 시점이에요 그럼 이때랑 맞물려서 이 기간에서 주가를 다시 한 번 끌어올리면서 자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개인들한테 심어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미 두 번 당했는데 세 번 당하면 그럼 바보죠 그렇잖아요 이때 다 물려 계실텐데 자 103만주 나올 때 매수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 입장에서는 자 개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 기대감을 만들어 줘야죠 그쵸?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어떻게? 이슈 뭐 뉴스를 내버린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이 LS 머트리얼즈 관련된 기사를 끊임없이 올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기대감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13만주 물량을 떠넘기고 엑시트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네들의 의도를 알았잖아요 의도를 이거를 고대로 이용을 해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? 자 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구간 자 기술적 반등이 시작된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되겠죠? 추가 매수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지금 다들 평당가가 얼마에요? 다 4만원에서 5만원이에요 평당가가 우리 주주님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이 3만원 구간인데 이때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3만 7천원 정도에서 한 4만원 정도까지 조절이 되겠죠 그쵸? 그리고 기술적 반등과 또 이 113만주 이거 팔기 위해서 기간에서 주가를 끌어올렸으면 자 이 구간은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때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들은 보합권이나 아니면은 손실권에서 엑시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때 비중 추가를 하셨어요 평당가를 추가 매수하면서 평당가 조절하셨던 분들은 평당가가 이 정도까지 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? 자 이 구간 4만원 자리만 돌파했으면 자 수익보고 엑시트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? 자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이 LS 모터 히럴 지가요 사실상 지금 현재는 재료의 부재입니다 지금 2차전지 수급이 들어오나요? 안 들어와요 지금 수급이 2차전지에서 자 AI 테마로 넘어갔다가 또 AI 테마가 초전도체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초전도체 수급이 가장 강하게 몰리고 있는 이 시점이고요 그러면은 이 2차전지에 다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려면은 2차전지에 강한 이슈 즉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 LS 모터 히럴즈 자 재료가 2차전지였잖아요 2차전지 작년에 상장 이후에 굉장히 급상승이 나왔고 자 지금 이 테마가 지금 AI로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초전도체로 넘어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LS 모터 히럴즈 주력이 UC에요 UC 울타라 커피 시더 자 이게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1위죠 그쵸 근데 이 UC 단점이 낮은 용량이에요 낮은 용량 자 리튬이온 리튬이온 배털을 비교했을 때 자 차이점이 뭐예요 자 일단 UC의 장점은요 충방전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10분만 출전에도 거의 완충 이 정도 수준이고요 자 그리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말 그대로 성능저하가 없다 자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만적 느리죠 자 충전기 꽂아두면 한나절이잖아요 한나절 그쵸 그리고 자 스마트폰을 예를 들게요 자 스마트폰 사용하고 1년이 지나면 배터리 성능이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죠 지금 이 UC는 무한한 내구성을 갖고 성능저하가 없다라 이게 그 장점인데 단점이 이 용량이에요 용량 용량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낮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UC의 차기 버전 자 LCI 리튬이온 커피시터가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시제품도 나왔는데 이게 상용화가 2025년이에요 2025년 이 LIC는요 이 용량을 부족했던 걸 무려 4배나 끌어올린 제품인데 상용화가 되려면 내년이라는 거 내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다시 주가를 끌어 끌어 올릴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지금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또 이 113만 주 기간 의무 확인 물량 얘네가 이 기간에 팔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 올릴 때 그때 최대한 고점에서 엑시트를 하고 나오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 이 5만 원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얘네가 주가를 끌어 올리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심어 주는 거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113만 주 물량이 나오고 나서 자 그 다음 의무 확인 물량은 6개월째 나옵니다 6개월째 6개월째 나오면 지금 3월달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5월달 나오겠죠 5월달에 이때 약 50만 주 정도 나와요 이때 너무 멀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 113만 주 나오는 이 3월 12일 전에 얘네가 주가를 끌어 올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이 구간을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는 이 엑시트 이 구간으로 생각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형 구간에서는 무조건 대행을 하셔야죠 자 혼자서 대행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 김프로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자 이날에 이날에 1월 29일입니다 1월 29일날 이때 바닥 찍었을 때 제가 종가로 메소사인을 따로 챙겨 드렸고요 정말로 바닥 자리에서 드린 거예요 자 문자 내용 보시면은 제가 1월 29일날에 자 3시 27분에 종가 배팅으로 자 최근 급락에 의한 반반 매수의 유입 가능성이 큽니다 시작가로 걸어 두시면 체결됩니다 종가로 매수사인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윗자리에서 많이 물렸기 때문에 매수세가 안 붙다 보니까 다시 한번 눌리면서 쭉 행보를 이어 갔던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으셔야죠 그쵸?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을 때 이 고점 구간 확인을 해서 엑스트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매수매도 타점을 나눠 잡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혼자 알려 하지 마세요 자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나와 있습니다 010-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-4096-9493번으로 LS 자 요렇게 LS라고 문자로만 남겨주세요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부터 고점 구간에서 안전하게 엑스트하고 나올 수 있게끔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실시간 대응 이렇게 문자로만 대응을 해드리는게 아니고 텔레그램 대응방 통해서도 실시간 대응 신호 똑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날짜가 1월 29일이었죠 자 1월 29일날 자 1월 29일날 확인되시죠 쭉 내려보시면은 제가 종가로 매수사인을 챙겨드렸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똑같이 3시 27분에 자 날짜 언제에요? 29일 확인되시죠? 자 29일날에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종가로 실시간 대응 책은 급락에 의한 반발 매수 유입 가능성이 큽니다 시작가로 걸어주시면 책을 댑니다 요렇게 매수사인을 챙겨드리면서 자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이 에코프로 머티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 머티도 동일하게 2차전지 관련주죠 똑같이 최근에 LS 머티랑 비슷합니다 많이 눌렸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종가로 3시 26분에 똑같은 내용으로 종가 배팅으로 제가 매수사인 챙겨드렸는데 자 에코프로 머티 자 29일날 자 29일날 어느 자리에서 들었는지 잠깐 확인 한번 해봐드릴게요 자 텔레그램 보시면은 3시 26분에 드렸구요 자 29일이면은 이날이에요 이날 자 바닥 구간에서 지지 받쳐주는 이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수사인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? 자 반등을 했죠 근데 이 에코프로 머티는 재료가 있었잖아요 재료가 뭐에요? 자 MSCI 지수 편입 MSCI 지수 편입 됐죠? 2월달에 확정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패시브 자금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건데 자 지금 이 LS 머티럴제는 그런 재료가 현재는 부재다 이분 꼭 체크를 해 주시고 자 자 지금 현재 이 구간 자 기술적 반등 일단 나올 수 밖에 없는 그 구간이구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자 거기에다가 또 기간 의무화경 물량 이 113만주 얘네가 이거를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기대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밖에 없다 이거 꼭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는 고점과 파악해서 안전하게 제가 매도하고 나올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거에요 자 위에 있는 번호로요 LS LS라고 문자도 꼭 남겨주셔서 실시간 대응신호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엑시트하고 나올 수 있게 제가 또 도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?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텔레그램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자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렇게 실시간 대응신호 뿐만 아니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 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손실 중이시잖아요 그쵸? 이 손실 복구하시라고 제가 매일매일 단타 종목 드리면서 뭐 작게는 5% 때 많게는 15% 까지 매일매일 수익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은 뭐 수익률이 작다고 느껴질 순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복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를 하셨는데 10% 수익이 났어요 10만원 수익이죠 그 다음 날에는 110만원 갖고 매매를 할 건데 이때도 10% 수익이 났어요 이때는 11만원 수익이고요 그럼 이때는 121만원 갖고 매매를 하겠죠 자 이때 또 10% 수익이면 얼마에요? 12만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좌가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주는 게 바로 이 복리입니다 복리 시작은 미비하지만 점점 계좌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건데 자 보통 매매는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대부분 끝납니다 하루에 한 종목에서 많으면 다섯 종목까지 드리는데 나는 오전 시간대 이 정도 시간대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시간대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자 위에 있는 번호 동일하고요 자 LS의 숫자 1 LS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라마 입장 링크 문자로 바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나는 텔레그램을 안하니까 그냥 문자로 실시간 대응 신호만 이렇게 좀 보내줘라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냥 LS LS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실시간 대응 신호 보내드리면서 안전하게 외도하고 나올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자 히든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가 바로 이 초전도체 테마죠 지금 초전도체 테마가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뭐 신성 델타테크부터 시작을 해서 뭐 CCS 서남 덕성 다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200에서 많게나 400%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작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작년 7월달에 그리고 작년 8월달 자 보시면은 7월달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테마가 바로 이 초전도체 테마였어요 이때 초전도체 테마가 7월달에 엄청난 급등이 나와줬었고요 그 이후에 자 8월달 넘어와서 이 수급이 지금 양자테마 쪽으로 다 몰리면서 양자테마에 엄청난 급등이 나와줬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종목도 이 양자테마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자 지금 이 기사 내용 보시면은 자 양자컴퓨터의 미래를 열 열쇠가 바로 이 초전도체다 이러면서 항상 이 양자컴퓨터랑 초전도체가 엮여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7월달에 이 초전도체에 수급이 몰렸고 그 다음에 8월달에 이 양자 쪽으로 수급이 몰렸던 건데 지금 이 초전도체 테마는요 자 3월 4일날 미국 물리학회죠 이 APS에서 이 초전도체 논문 발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기대가 많아 때문에 지금 초전도체 테마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상승이 나와줬던 건데 자 3월 4일날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 초전도체 발표가 끝난다 그러면은 지금 초전도체 재료는 말 그대로 소멸입니다 소멸 그러면은 이 초전도체에 몰려있는 이 수급이 어디로 옮겨갈까요 작년과 동일하게 작년에 7월달에는 초전도체 8월달에는 양자 테마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초전도체 테마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양자 테마인 이 종목을 준비를 했던 거고요 자 차트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검은선 보이시죠 이 검은선 이 검은선 위에 있을 때는 천국이고요 검은선 아래에 있을 때는 지옥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 검은선 아래에 있을 때 주가가 어땠나요 쭉 눌리면서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또 눌리고 또 돌파 시도했다가 저항 맞고 또 눌리고 또 돌파 시도했다가 윗거래자고 빠졌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긴 행보로 이어지다가 자 이때 특이점이 하나 발생이 되죠 자 이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 검은선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윗거래자고 내려오면서 이때 하락 매집이 진행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검은선 아래 이탈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때 또 엄청난 특이점이 발생이 되죠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 검은선 돌파 후에 엄청난 급등이 나오면서 자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 올랐던게 400% 이상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차일 시장 물량이 나왔죠 자 헤드앤슐더 패턴으로 이때 빼다가 다시 한번 기대감을 주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린 다음에 개인자한테 물량을 떠나기고 쭉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자 이 박스권 보시면은 자 윗골에 달린 은봉과 양봉이 보이실 거예요 이때 거래량이 계속 터져줍니다 이 거래량이 터져줬다는거 뭘 의미하냐면은 자 여기서 이 구간까지 여기서 이 구간이죠 여기에 매물대를 전부 매집을 했다는 뜻이에요 세력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이 들어갔던 뜻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 누르면서 이 검은선을 이탈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 그리고 매수세가 점점 붙기 시작하면서 이 검은선을 돌파를 했죠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는 신규 매수가 지금 들어갔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 종목 1차 목표가가 이 자리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자리까지 1차 목표가를 150%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자 신구가 자리까지 이 구간이죠 자 2차 목표가 300%까지 보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검은선을 돌파한 후에 이제 급등이 시작되기 직전이고요 자 최근 이렇게 신구가를 찍고 차의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꽉 눌렸죠 그러면서 아래 구간 바닥 구간에서 지금 매집이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대시세가 나오기 이전에 지금 요 구간에서 신규 매수가 들어가는 이 시점이라서 이 히든 종목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 1차 목표가 150%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 300%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신성 델타테크 제2의 CCS으로 준비를 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이 매수하실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자 위에 번호 동일합니다 자 010-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-4096-9493번으로 시든 시든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해서 실시간 대행으로 안내를 좀 도움드릴 거고요 자 1차 목표가 150% 금액대 그리고 300% 2차 목표가 이 금액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면서 실시간 대행으로 수익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010-4096-9493번으로 시든이라고 문자 한번 꼭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ls 머티럴지 다시 한번 안내 좀 해드렸는데요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추가 매수 대행을 해야되는 이 시점에서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위에 번호로 ls 또는 ls1 이렇게 남겨주셔서 실시간 대행 신호 받아보시면서 저랑 같이 수익권에서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고 하신다면은 아래에 있는 이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죠 저 김표로가 힘내서 더 많은 영상 더 좋은 영상 많이 찍어드릴 수 있으니깐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은 위에 번호로 히든에어 문자 꼭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